더 글놀이 다시 정주행 하는데 TV로 보니 더 리얼하고 안 보였던 부분이 보입니다. 정말 다시 봐도 질리지 않네요. 정주행 네 번째 핵심 정리 들어가는데 오늘 영상은 도영과 박연진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에요. 심리 분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김은숙 작가가 드라마에서 만든 반전 장치 찾으면서 보는 재미가 소설한데요. 대단한 작가인 듯합니다. 박연진이 주여정한테 필러 시술 편안하게 받을 때 문동은 하도 영 만나서 호텔에서 자신의 고데기 화상 상처를 거리낌 없이 보여줬는데 다시 보니 이것도 반전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시에스타에서 손명호가 연진이 불러놓고 윤소희 죽인 증거 있다고 거짓말하는데 명호 바지 주머니에 있다고 하자 연진은 명호한테 낚여 명호 바지에서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해서 꺼낸 것이 콘돔. 이것도 반전인 듯하고요. 나이스 한 개 쇠의 도영과 박연전에 관한 의문점 분석 들어갈게요. 하도 영은 연진이가 윤소희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한 이후에 한 행동 중 제일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고요? 왜 윤소희 18년 시체 냉동 거액 비용을 아무도 모르게 더군다나 동은이보다 먼저 자신이 지급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장 일반적 가능한 추론은 연진이가 윤소희 사망의 범인이라는 데에 자신이 사죄하는 의미로 돈을 내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다면 연진이가 윤소희 범인이었다는 것을 하도 영은 확신했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냉동실에서 안치실로 옮길 경우 윤소희 사망 정황 모든 증거가 사라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하도 영이가 연진의 증거인멸을 위해서 냉동 보관료 대납했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써냈는지는 참 추측이 헷갈립니다. 두 번째 하동 영이가 연진에 모든 불륜과 살인 관련 정황을 안 상태에 도영은 문둥은을 만나서 충격적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호텔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동은 하도 영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자신은 하도 영이가 연진 곁을 떠나기를 원한다고요. 그 이유는 하도 영이가 연진에게서는 영광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하도 영 대답이 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자기는 연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자신이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동은 만나기 직전까지는 헤어질 결심한 듯한데요. 시청자님 이때 하도 영 돌발적 마음일까요? 세 번째로 하도 영은 연진에게 윤소희 사건의 모든 것을 알고 나서 두 가지 선택지를 던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윤소희 범인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든지 아니면 자신이랑 이혼하는 것 중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건 무조건 감방은 가야 되고 이혼도 당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지인데 이때 만약 윤소희 사망 범인이라고 자수하면 도영은 연진과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시청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도 영이는 전재준을 비극적 방법으로 생매장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예솔이랑 공항으로 가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 듯해요. 예솔이는 전재준 딸인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연진이는 감옥에서 콩밥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연진이는 모성 본능으로 자기가 예솔이에게 편지 보내면 전해줄 것이냐고 하도영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부분 좀 눈물이 살짝 났어요. 하지만 하도 영은 아무 대답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영국에 있다가 예솔이가 좀 크면 중학생이 될 경우에 연진이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하도 영에게 보내면 편지를 받아보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솔에게 전달 안 하면 완전히 결별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솔이에게 연진의 편지를 전달하면 뭐 친엄마니까요? 예솔이 때문에 다시 연진이가 감옥에서 나오면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하도영에게 자꾸 꽂히는 이유는 하도영도 문동은 과 같이 피해자 연대였다는 점이에요. 박연진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죄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최대 피해자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집착하는 일반적 한국 남성 박연진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남자라는 점 연진 살인 행위에 대해 와이프일지라도 벌받아야 한다는 입장 결국 문동은 백기사가 간접적으로 된 듯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으신 분 아시죠? 오늘 영상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